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쌍방울 대북소공구 무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서울 죄송합니다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토요일 출석에서는 이 피의자신문조사의 서명날을 거부한 바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까 뭐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법제 이슈가 하나 또 있네요 이화영 전 경기로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두 분 변호사 겸 정치인 저는 정치인인가요? 아유 맞잖아요 정치인 겸 변호사 겸 정치인 국민의힘 원영섭 미디어 법률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환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산이 순수한 법조 이슈라기보다 법조 이슈와 정치 이슈가 엮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겸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영섭 변호사하고 설주환 변호사를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죠 원래 이재명 대표 몸이 어제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던데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피의자 신문조사 서명 날인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틀시고 오늘 나갈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출동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 거라고 하세요? 출석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의 이런 토요일에 출석이라든지 오늘의 출석 이런 거 정치적인 함의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법적인 내용은 실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보다는 어차피 재판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아마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증이나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한번 당대표실에 문의를 해봤어요 대표의 건강이 어떠신지 아주 심각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이틀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검찰 소환 조사에 다 응했어 자꾸 나보고 방탄단식 방탄 방탄 그거 아니야 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단식이라는 어떤 일각의 여권이라든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영장 청구 사유에서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영장 청구 사유에 분명히 쓰겠지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출석에 모두 다 응했다 이런 걸 나중에 영장 재판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의 원영석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이분은 노림수가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석을 응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제 자발적으로 뭘 출석한다고 이미지를 줄 만한 출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만 저번에 이제 서명 안 하고 중간에 자르고 이번에 추가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출석 중에 자발적인 출석이라고는 이거 하나 딱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제 느낌으로는 이분이 그 증거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쌍방울 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이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판에서 그거를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증거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저번에 가서 증거를 다 못 본 거예요 증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거를 마저 봐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겠다 하고 출석을 하신 거고 일종의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네 저는 소송 대응과 관련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를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식 기간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단식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까지 아마 13일째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13일째인데 사실은 과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이 21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단식하면 이게 한 7, 8일 이상 못 버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식을 조기에 들어가니까 뒤로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그래서 어떻게든 조사 나가는 것도 쪼개고 이런 식으로 뒤로 밀어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질문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것도 이거지만 오늘은 사인할까 이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셋 다 변호사지만 이 피의자 신문 소환을 불응하고 하면 했지 가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왔는데 사인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누구요? 저는 이화영 피의자 조사할 때 정말요? 네 두 번 날인 거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왜 날인 거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번 정도 날인 거부네요 제가 현금택 변호사님이 하실 때 한 번 하고 저 할 때 두 번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다음에 오셔서 다시 그냥 날인 사인하셨고요 두 번째 거는 아예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안 한 거예요? 하나는 본인의 취지와 맞지 않다 진술은 했지만 어떤 본인이 의도한 바와 어떤 조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날인 거부를 하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뭐 교과서님 그렇게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경찰 경찰 갔을 때는 일반 형사사관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론 보도된 거 종합을 해드리면 그날 영상 녹화는 안 했어요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습니다 뭐 그건 안 하겠으면 다 안 하는 거니까 열람 조서 열람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내 취지와 맞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거 서명 날인 거부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검찰 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 세 페이지 앞에 다 받아 적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해 주겠다 이런 데도 그냥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가 사법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란 거죠 어차피 이 조서의 형식적인 효력이라든지 내용적 효력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재판 가서 이거에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에서 다시 다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피고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내용이 검찰로서도 별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결정적인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자백을 기대하진 않았겠죠 보통 검찰이 이런 경우에 무슨 조서를 받는다고 하면 부인 조서를 받는다고 그냥 부인하는 취지의 조서를 그냥 받겠다 어차피 부인할 거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정치적인 목표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원변은요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 정치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반주해 주긴 수정의 취지를 전부 검찰 조서에 기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걸 기재 안 해 주는 검찰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 방금 원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모두 형사사건에서 거의 그렇게 하고요 다 해주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이익과 불리익은 다 본인이 감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의자의 권리니까요 선택이다 선택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서에 사인을 안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예외인 것 같고 전에 그런 예외를 제가 본 적이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했냐 저도 그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보면 지금 이제 잠깐 원영석 변호사 당내 정치인들 수원 조서 받을 때 참여한 적 몇 번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다 사인했습니다 그 정치를 다 사인했어요 다 사인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지 제가 홍 씨 성을 가진 분도 있죠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칸때 위세를 떨치던 정치인들도 사인했다는 거잖아 아니 사인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사인을 안 한 사람은 없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인하고 왜 저쪽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인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극 반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권에서는 적극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극 반박을 하다가 본인이 해서는 안 되거나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여기는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 추정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본인의 사인이 되면 본인이 진술한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조국이든 한명숙이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요 그게 묵비권 변호사들은 다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해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리한 심정을 법관한테 주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렇게 해명하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공개될 때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 행사하긴 했죠 그거는 헌법이 있는 권리니까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 정치적으로 이점을 또 생각 안 하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소환 주사 중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그러면 그렇게 말이 나오다가 혹시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추측입니다 추측의 영역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서명 안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닌가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영상 녹화 안 한 건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이거 영상 녹화는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거든요 경찰이나 검사 영상 녹화할까요? 피의자가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건 피의자의 권리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관이 영상 녹화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참여할 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왠지 싫어 그냥 녹화가 되는 게 저도 이제까지 한 다섯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대부분 성범죄라든지 살인범죄라든지 약간 좀 강력한 범죄에서만 그걸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성범죄만 그리고 웬만한 그냥 일반 사건들은 왠지 그냥 싫어서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설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모든 걸 밀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문 이런 것도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내 직인 만들어서 찍어서 가져온 거 나는 그냥 왔으니까 싸인만 한 거지 난 몰랐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 부분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당시 도지사로서의 어떤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내 핵심이죠 그런데 이화영 씨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지만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보다 두 살이 더 많습니다 이화영 이화영 씨가 더 나이가 두 살이 더 많고요 정치적인 경력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했었을 때는 어찌 보면 대북 전문가로서 어찌 보면 그런 접경기억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임명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상하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대북 업무라든지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일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중간중간 복원을 했을 수는 있죠 이런 부분 중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복원을 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도지사와 당시 예를 들어서 정진성 비서실장 같은 어떤 그런 완전히 어떤 상하관계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다 검찰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 공동체 이런 건 아니다 정치적 공동체로 할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 기반도 다르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나중에 대선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의 도움을 얻고자 이해찬 대표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화영 부지사를 어찌 보면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둘 간의 어떤 업무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지 지시와 어떤 보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직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본인은 아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다 했다라는 게 진술의 요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본인이 다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권 주자였고 경기도 지사할 때도 대권 주자였고 그리고 이게 남북 관련한 문제는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업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선 주자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대선 주자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일반의 지자체장이나 일반 국회의원 일반 국회의원이나 중진이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 통일 문제를 평화부지사 경기도 부지사가 혼자서 그 총대매고 한다는 거는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주자니까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주요적인 역할을 하는 멤버가 된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었고 문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모든 걸 지금 밀고 있는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걸 덮어쓰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안위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없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인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안 하시죠 지금 안 하죠 한때 이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뭐 사건하다 보면 진술이 바뀌는 경우는 많긴 한데 대개 부인에서 자백 자백에서 부인 한 번 정도 바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사저보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아니다 아 보고했다 지금 다시 아니다예요 왜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요 최근 진술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 보면 7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의 요인들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진짜 그 배우자의 뜻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말 자발적인 의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화영 씨가 저러한 외부의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독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독이 된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요 그걸 재판부가 믿어주겠어요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말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본인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술이 자꾸 번복되면 그렇죠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뭐가 진실이지 저 사람 말은 일단 신빙성이 많이 없구나 제가 판사면 피고인 나올 때마다 다른 소리 해 변호사 바뀔 때마다 얘기 다 달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차고 넘치는 다른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들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6만 건의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들 여기에 대한 증거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대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법정 외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독이 되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저렇게 왜 언론 플레이 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습니다 하는 다른 사람의 김성태의 진술 다른 증거를 막 내요 그거를 이와영 씨가 무슨 소리야 나 보고 안 했어 이 진술로 가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낮출 수 있는 신빙선 탄핵할 수 있는 이와영 씨 진술 자체가 흔들리면 판사가 이와영 씨 진술 안 믿고 검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를 믿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오늘 설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죠 고개를 끄떡이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처음인가 저도 고개를 속으로 끄떡이고 있었어요 다른 얘기할 때는 안 끄떡이는 것 같던데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진술 번복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중에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그 번복된 여러 번의 진술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사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 다른 증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증거 중에 김성태의 진술이 자백 진술이면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에요 김성태가 네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은 자백 진술이 높고 보통 일관성 있는 진술이 높잖아요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화영이 아무리 100번을 받고도 그러면 너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이 맞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은 뭐냐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의 진술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화영의 번복 진술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새로 선임했는데 이게 피고인의 변호인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진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직 도의원이에요 민주당 도의원 저도 알고 있고요 관련 사건으로 같이 신모 씨라고 당시 평화협력국 차장을 변호하시던 분이세요 원래 대충 사건을 얼게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숙이 알지는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두 번 정도 평화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진술서 부인하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화영 씨의 진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화영 씨가 나와서 그걸 밝히면 되겠죠 오늘 나온다니까 나오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냐면 검찰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화영 씨를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을 할지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할지 아니면 증인 신문 형식으로 할지 이제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저희 뉴스 언더블록 시간에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사인할지 어차피 건강상 이후로 조사가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서에 사인할지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오늘 법정 나와서 뭐라고 그럴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선택입니다 원변부터 물어봐야겠다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 오늘까지 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장은 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저는 뭐 그거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친다 추웠잖아요 네 이거 너무 시간 또 많이 끌었고 전체적인 사건들을 그리고 이제 벌써 두 번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관련 건으로 백현동까지 하면 벌써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세 번 나왔는데 이 다음에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질질 끈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뭔가 준비도 없이 야당 대표를 불렀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 야당 대표를 부를 때는 이미 사전 조사 다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 거물 정치인 재벌들 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렀다는 인상을 주면 검찰에 오히려 수사에 그런 적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바로 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소환해야 되고 또 그건 그런 상황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설변조 칠 거라고 봅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일반적이거나 평상시 같으면 저는 하루 이틀 내에 저는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식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변수가 저는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 보도 보니까 9월에 못 치면 10월은 어차피 본회의 없고 12월 정도 12월로 넘어간다고 그런 보도 있던데 네 아니 그 넘어가지 아까 단식 이야기 하시지만 단식이기 때문에 더 빨리 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분의 그런 건강상의 출구 전략이 병원 아니면 구치소 같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전에 빨리 구속영장을 쳐주는 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의견입니다 그런 식의 마무리를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의 마무리를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쳤어요 지금 그럼 이제 민주당에 넘어온 거예요 공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월 말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도부 예전에는 지도부만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들이 부결을 선동했거나 아니면 부결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불결 가자 저 퇴장하고 포결하지 말자 이런 것들 지금 관망하는 중간 영역에 계시는 대다수의 의원들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저히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30명의 체포동연 포기하는 민주당 31명의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152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됐을 때는 저는 체포동연이 통과될 것이라고 글쎄요 저 확답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결해달라고 손 치더라도 아마 저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뜻이 그렇게 쉽게 가결로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불체포트권 포기 그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 이걸로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봅니까 원 변호사는 예상만 해보세요 이미 단식을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체포동연이 올라갔을 때 부결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축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기가 불체포트권 포기했다고 구두로 이미 말했는데 그거를 체포동연을 부결해달라고 그 말을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부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몸으로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자율투표 형식으로 하되 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은 정리를 해야 돼요 10월부터는 이제 재정비를 해서 총선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 모두에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판을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집중이 되게 돼요 그렇게는 안 둘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인 겸 변호사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